저희 제작진분들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우리 다섯 분들이 자신의 외모 부심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네요. 각자가 생각하는 외모 서열 1위 누굽니까? 본인이 본인이라고? 본인 1승이에요? 근데 각자 외모 서열 1위 누구라고 생각해요? 외모 서열 1위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 당연히 저 아니에요. 수민 씨는 누구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라는 말만... 너무 주관적인데? 너무... 태연 씨는? 저도 뭐... 상당하네요. 진짜 양심하다 너희들. 형은 솔직하게 저요. 아니 그 밴드는 뭐라고 해요? 외모 1등. 저요. 저요. 심각하구만, 심각해. 자신감 좋죠. 근데 누구 하나 외모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래도 이제 얘기할 때는 다른 멤버다라고 얘기하기 나름인데 신선하네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島에서 adviser. 갑자기 뭐라고. 아참하사사사는 아참하사사는